안녕하세요 블로그에 걸렸습니다 탁구공 탁구공과 저번주에 한주간 보기좋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볼게요 진짜 이거 진짜 말이안돼 말이안돼 네 봐볼게요 일요일날에도 100% 재수고 월요일날은 3번 맞았고 하나요 6,9,6,29,30 그리고 월요일날은 100% 재수 그 다음에 수요일날도 하나 한수 맞았고 100% 재수 목요일날 9번도 하나 맞고 재수 나머지 금요일날, 토요일날 다 재수입니다 4,8,17 4,8,17,29,30 43 9,5,10,16,29,30 사실 그러니까 제가 100% 재수를 했잖아요 거의 다 제가 탁구공 뽑는 것 자체는 거의 재수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너무 못 뽑는 것 같아 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주말 편히 쉬시고 또 이제 또 집에서 하시면 좋게 또 좀 계속 분석 좀 열심히 하시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식사 마시고 하시고요